음악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수능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내용이나 아니면 뒤에 가서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수능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올 수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쯤 되면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수능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어하고 영어하고 달리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A, B형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과생들 같으면 A형을 보는 거고 이과생들 같으면 B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처럼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계열의 차이고요 그래서 A, B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실 것은 A형을 보는 문과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 과목을 봅니다 두 과목에 각각 15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과생들 같으면 4과목의 시험을 보면서 각 과목당 7 내지 8문항의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교과마다 똑같은 문항수를 출제한다 그러다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과목에 치중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과생들 같으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기하벡터라고 하는 과목하고 또는 수2의 미분법 같은 단원 그러니까 실제 고3 수험생들이나 또는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수능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어느 특정 과목, 어려운 과목에 굉장히 취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실제 수능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어려운 것에 집착합니다 기본적이고 쉬운 것을 내팽겨진 제 정말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만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 수능에 가서 정작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걸 틀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각 교과목별로 문항수가 똑같게 출제된다고 하는 건 어느 특정 과목의 치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특히 고3 아이들 같은 경우한테 저 영역 4가지에 관해서 가끔 물어봅니다 계산 영역, 이해 영역,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추론 능력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냥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약간 뻥 쪄 있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막연히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는 나중에 본 수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성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이와 같이 4가지 유형이 EBS 교재 70% 반영의 실체입니다 상향 변형이나 복합 변형은 웬만한 수험생들 같으면 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언론 보도상에서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늘 EBS 교재의 70% 반영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분석 자료를 내놓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반영률은 절대로 7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이 됐건 후년이 됐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3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에 절대로 EBS 교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EBS 교재를 그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특히 고2들이 당장 내년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올 겨울에 저부터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우리 집아이가 아빠 나 책상에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비 고3들이 겨울방학 딱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책값 받는 거거든요 재수생들하고 고3 수험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수생들은 겨울이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본서를 듭니다 정석이 됐건 아니면 내용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책을 듭니다 자기네들이 수능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에서 찾고 있는 거죠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문제집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년 또는 후년 수능시험 한 번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면서 아 나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오늘 설명해 오신 건 정말로 성공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올 11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에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아 나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방학이 돼서 우리 자제분들이 책 사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책 사게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마십시오 그 돈 주면 그 중에 절반은 아이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 사겠죠 그렇지만 그 책 가지고 문제집 사서 열심히 풀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수능 시험을 잘 보느냐?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책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절대로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자제분하고 같이 오셨다라면 지금 옆구리 쿡쿡 찔러셔서 물어보십시오 야 수학 1이라는 과목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10명 중 9명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겠죠? 엄마가 내가 말하면 알아?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정말로 내용 공부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 책에서 못 배웠니? 라고 물었을 때 무슨 단원 있고 무슨 단원 있고 무슨 단원 있고 무슨 단원 있는지를 아는 아이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고등수학 1단원의 집합명제이 있고요 2단원의 수화식이 있고요 3단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4단원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고등수학 하로 넘어가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함수가 나오고 삼각함수가 나오고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남들보다 지금부터 1년 2년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리면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환한 미래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능기출문제 열심히 보십시오 딸딸딸 외우십시오 자 이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제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용 공부 열심히 했죠 수능시험은 내신과 다르다르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문과생들 A형을 보는 문과생들은 기출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96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점은 재수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션 문제라고 하는 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A형은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아이라면 틀림없이 96점 맞을 수 있습니다 나 기출문제 다 풀었는데 96점 안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자라고 하면 오십시오 절 믿고 오실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책임져 드리죠 그리고 이 핵심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A형은 두 과목에서 각각의 과목마다 15개씩 나온다고 했죠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한 50개 내외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 문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수능에서 나오는 션 문제도 그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유형 속에다가 틀림없이 A형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과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개 정도씩은 있기 때문에 그 한두 개는 결국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맞출 수 있는 것 같고요 문과는 열심히만 하시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잘하는 첫 번째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공부 두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수능에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이 EBS입니다 그럼 도대체 EBS 교재는 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내용 공부 열심히 하고요 기출 문제도 열심히 봐서 이 단원에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라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EBS 교재는 그 연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EBS 교재를 풀었다라고 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명심하셔야 되고 EBS 교재에서 내는 70%의 절반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봐도 모르는 문제로 준다 결국은 내 실력을 쌓는 것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모르는 것만이 다음은 공개가 수학을 수학을 주장할 수 있는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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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